네, 안녕하세요. Old Way Grammar 관계사의 오늘 프랙티스 1번부터 20번까지 수업입니다.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앞에 있는 내용 잘 설명 들으셨죠? 내용의 바탕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that과 what의 구조를 딱 봤을 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선행사가 있으면 that, 없으면 what, 그리고 완전한가, 불완전한가의 문장을 또해서 앞을 보고 뒤를 본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따져서 봤을 때 that과 what의 구조로 보면 앞에 herself라고 하는 명사가 있지만 앞에 있는 about herself는 마치 부사처럼 이렇게 보라색으로 묶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인데 여기 나와 있는 what의 선행사로 받기는 힘든 거예요. 그리고 that도 사람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앞에 봤더니 동사가 believe라는 타동사가 나옵니다. 타동사인 이유는 해석했을 때 무엇을 믿다라고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믿는지 궁금한 상태니까 선행사는 이 자리에 원래 있었던 상태. 그러니까 선행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what이 될 확률이 높은데 앞을 보고 뒤를 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뒷문장을 봤더니 want to believe라고 하는 또 다른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전한 문장. 그래서 정답은 what이 되는 것이죠. 선행사도 없고 뒷문장이 불안전하다. 그럼 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니까 what으로 정답을 골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해석해보면 매력적인 여성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믿는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또한 그녀에 관해서 믿는 정도 똑같은 정도로 we may just be under the rationally compelling spell 매력인데 신체적인 매력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매력이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마법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what이 되는 거였습니다. 2번 볼게요. Yeah, we became one of our greatest president. what과 who's가 나왔죠. who's는 관계대명사 what 그리고 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그런데 who's는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독특한 게 있었어요. 뭐였죠? 선행사의 명사 5%밖에 안 되는 예외적인 녀석이었죠. 그래서 대통령의 speeches 이렇게 보면 대통령의 연설이죠.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진다고 하면 선행사의 명사에 맞는 거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근거는 what이 될 경우에는 선행사가 없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런데 president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바로 받기도 힘들다라고 하면 what을 정답으로 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 되었다. 그 대통령의 speech, 연설은 are still regarded the mass pieces, political persuasion, 정치적 설득의 걸작으로 여전히 간주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훌륭한 대통령들 중에서의 한 명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업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참 저분은 연설을 잘하셨어. 이런 식의 설명이 되고 있는 걸.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who's가 된 겁니다. 2번까지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3번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3번은 what과 whatever가 나와 있죠. what과 whatever는 문제를 풀 때 ever가 붙어있는 녀석은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ever가 붙어있으면 뭐다? 복합관계사다. 복합이라고 하는 ever 붙으면 what이 붙었으니까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what은 무조건 명사만 되는 거예요. 명사만 되고 얘는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 그랬을 경우는 해석에 기반을 두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둘의 품사가 명사면 정답은 앞에 있는 거 근데 부사가 된다면 정답은 whatever만 될 수 있는 것이죠. 문장 구조를 보면 첫 줄하고 두 번째 줄의 동사가 요게 is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문장 have to train 이라는 동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동사와 주어가 하나씩 있는지 보면 is는 the cause가 요렇게 주어 동사 일치가 됐겠죠? is는 3인칭 단수니까 cause must have us 얘도 주어니까 주어 동사로 연결됩니다. 그럼 뭘 필요로 하냐면 관계사를 필요로 하는 거야. 즉 접속사가 돼야 되는 거죠. 둘 다 관계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저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 what으로 나왔거나 whatever가 둘 다 명사라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자리는 어느 자리? 그렇습니다. 제가 보라색 펜을 들었죠. what ever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부사 자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불편함의 원인이 무엇이건 혹은 무엇이건 상관없이 콤마 우리 대부분 우리 자신이 피드백을 찾으려고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부사절 what ever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앞에 있는 what이 명사로서 이 자리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명사라고 하면 그 녀석 자체가 문장 안에서 역할이 있어야죠. 주어 자리이거나 목적어 자리이거나 보호 자리. 근데 큰 의미 없이 가다가 쭉 콤마 찍고 나왔으니까 이 자리는 부사절이라서 whatever 즉 복합관계 대명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이제 what과 that의 구조예요. 아까 나왔던 문제랑 똑같죠. 이 what과 that은 실제로 what하고 that 자체가 워낙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식까지 알려준 겁니다. 기억나죠? 이 공식. 이 공식에 맞게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뒷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따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죠? 그렇다면 이 문제도 대과 what의 구조로서 적절한 녀석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describe는 동사. 묘사하다죠. 그럼 선행사가 없으니까 what. 그런데 뒷문장도 어때야 된다? 불완전해야 된다. 근데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어떻게 따진다? learn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있는지를 따져봤죠. 쭉쭉쭉 봤더니 전치사고의 불과. 목적 없죠? 정답은 what이 되겠습니다. 됐이 안 되는 이유 뭘까요? 선행사가 없어요. 근데 describe라는 동사에 그냥 명사절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야 돼? 뒷문장 완전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부분이 없죠? 어, 그래요. learn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다. 무엇을 배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what으로 쉽게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5번입니다. 5번에 what과 that이 또 나왔는데요. 누가 봐도 확실하게 정답은 what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believe라는, believ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무엇을 믿는지 궁금하고요. say라는 동사의 목적어도 없기 때문에 둘 다 불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the thing과 which를 합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the thing은 저 앞에 있는 believe한테 주는 거고 which는 say의 목적어 자리다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5번 문제도 what으로 쉽게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6번 가겠습니다. Dutch is also being done as an extreme competition sport. where이나 which groups of kids are doing high energy dancing routines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장에 보면 where하고 which 나왔는데요. where과 which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요. 관계 부사와 관계 대명사의 구별. 관계 부사는 부사예요. 언제, 어디서, 뭐 어디, 어떻게, 왜 이런 개념이라면 위치는 대명사니까 뭐가 있다? 격이 있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 격이라는 얘기는 뒷문장이 불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하고 있는 문장에 주어 동사가 제대로 있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 are doing을 소개할게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중이다. 그러면 을, 을이 궁금한가? yes. 그러면 뒤에 목적어 high energy dancing routine. 목적어 있네요. 그리고 앞에 봐도 누가 봐도 주어니까 완전한 문장. 위치가 만약 정답이라면 관계 대명사 위치가 정답이 되려면 그 sport 혹은 extreme competition sports라는 단어가 뒷문장 어디인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들어갈 구멍이 없다. 그렇다면 위치가 안 되는 또 다른 근거 where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어설프게 공부하는 사람들 where을 보고 장소 아니냐.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거의 모든 명사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상황, 시대, 여러 가지 하다못해 여러분의 목구멍 속 이런 것도 장소의 개념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where 명확하게 풀어봤습니다. 6번까지 풀어보셨는데요. 지금이라도 안 푼 사람들은 반드시 풀고 해설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번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이 문장을 딱 보고 이제 왓과 대세 구별을 선생님이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완전 불안전을 따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그냥 겉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컨트롤의 주어도 없고 이그지스트의 목적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방금 얘기한 거에 엄청난 논리적 오류가 있지. 뭘까? 이그지스트가 무슨 뜻이에요? 존재하다죠. 자, 씁니다. 존재하다. 그럼 여러분이 이 단어의 뜻을 해석했을 때 자, 가슴이 손을 얹고 생활하는 거예요. 가슴이 손을 얹고 을룰이 궁금한가요? 무엇을 존재하나?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자동사입니다. 음, 타동사 아니라고요. 이 자리에 명사가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원래 없다? 왓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자리에 없어. 어? 근데 저 앞에 있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혹은 없으니까 그러면 정답이 되신가? 라고 고민을 해야 돼요. 뒷문장이 동사가 튀어나왔습니다. controlled. 통제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되지? 선행사가 있나 없나 고민하게 되죠. 해석해봤니 이런 거예요. 하지만 어떤 법칙도 존재하지 않았다. 선수들이 어떻게 bar, 여기서는 장대 높이뛰기 이런 거거든요. bar, 이런 장대를 아니면 혹은 막대기를 어떻게 넘어야 되는지에 대한 룰이죠. 그걸 통제하는 법칙이란 게 없다. 한마디로 뭐냐면 the role이라는 녀석은 관계사의 선행사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대시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앞과 뒤의 구별에서 관계대명사 대시 나올 경우에는 선행사 저 앞에 숨겨놨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었던 거지. 어? 대스는 그럼 명사절 아니었어요? 아니죠. 관계대명사죠. 근데 what, 대세 구조에서 선행사가 바로 앞에 나오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명사절이나 이런 걸 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또한 보고 앞뒤를 잘 따져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 자체가 갖고 있는 게 9가지, 10가지 용법이고 what은 3개밖에 없어요. 그럼 곱하면 30가지의 가능성이 나옵니다. 근데 그 30가지의 가능성 대신에 선생님이 이렇게 표 하나로 보여줬던 거잖아요. 이 표는 가장 많은 시험 문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툴입니다.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를 잘 이용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대부분 이 시험 문제의 스타일에서도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본 문제 같은 경우는 선행사의 위치가 저 멀리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행사를 장난칠 수 있는 그리고 뒷문장이 불완전한 이런 구조로 문제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 주격으로 시험 문제를 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뛰어넘는지를 통제하는 법칙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된 거죠. 한 번 더 설명하면 이 대절부터 여기까지가 왜 뒤에 왔냐면 원래는 이 자리 즉 rule이라는 단어를 꾸며주는 이 자리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exist가 맨 뒤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주어가 길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뒤로 빠져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what이 아니라 that이었다. 여러분이 what을 골랐다면 아직도 개념적으로 학습한 게 아니라 형태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문법 문제는 형태로 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쉽게 쉽게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어렵게 내는 문제일수록 형태보다는 해석에 기반을 둔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7번 잘 보셨고요. 8번에 가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is kept라는 동사 앞에 나왔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인정하죠? 네. 주격이에요. 그런데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콤마 나왔네요. 오케이. 콤마는 뭐예요? 숨쉬는 거. 관계대명사. which WH로 출발한다. 여기 dash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영어에서 그렇게 쓰지 않는 것도 있고 콤마 dash이 나오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병렬구조의 인분인지 여러 가지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위치로 써주는 게 영어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8번까지 갔고요. 다음은 9번을 향해서 갑니다. 9번 문제는 독특하게도 후와 대의를 물어본 문제의 유형이죠. 내용 설명에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한 바 있는데 앞에 있는 후는 관계대명사 대의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공통점은 격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격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플러스로 불완전한 문장을 갖게 된다는 점이에요. 한마디로 이 후와 대의의 문제는 뒷문장에 나와 있는 이 비동사부터는 정답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뒷문장의 주어예요. 둘 다. 그러면 관계사가 갖고 있는 최초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는지 기억나셔야 돼요. 선행사가 있다. 형용사절이다. 뭐였죠? 연결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의는요. 관계대명사가 아니니까 연결사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에 문장과 문장을 이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물어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본 대의라고 하는 누가 봐도 확실한 주어가 나와 있고 model 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네요. 여기 동사 나와 있고 이게 주어 자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죠. 연결사가 필요하죠. 연결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빵과 빵이 있으면 그 중간에다 탁 빌 때 잼을 바르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정답은 바로 후가 되시는 거죠. 이해가요? 이 문제를 내는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문제를 교수님들이 시험에 낸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너 관계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 알아?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해석하면 절대 풀 수 없어요. 그들은 좀 더 자기 자신을 부모에게 나중에 태어난 애들보다는 부모에 관해서 자기 자신을 모델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들은 훨씬 더 친구를 따르게 된다. 그들은 앞에 있는 later born, 나중에 태어난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부모님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둘째, 셋째 아이는 그러기보다는 자기 친구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들과 누구 혹은 관계되면서 후는 해석으로 문제를 풀기 힘들다는 겁니다. 즉, 문법의 구조 그래서 제대로 된 문장을 제대로 썼는가 이런 물어본 의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후가 되겠고요. 다음 10번은 위치와 웨어를 보겠습니다. 정답 보면 위치와 웨어를 봤을 때 여기에 확실한 동사인 비동사 r이 존재하고 앞에 있는 there를 보고 주어라고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왜? there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부사 특히 유도 부사입니다. 유도 부사라고 하는 거는 동사를 유도하는 거예요. 이리 와라, 동사야. 띵 왔죠. 그러면 이 동사 우리에게 뭘 말을 걸고 있죠? 나는 주어를 복수로 받을 거야. 복수주어를 체크하셔야 돼. 뒤에 mountains 얘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인정? 주어, 동사 일치됐고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which하고 where 중에서 where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잘못 낸 문제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별 생각 없이도 나라라는 단어를 보고 장소적 개념으로 where로 골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봤을 때 뒤에 there이 주어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혹은 이게 주어가 아니니까 이거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 그렇게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입니다. 좀 더 어려운 문제들 나오니까 거기에 맞게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11번 갑니다. how many things can you remember? that이나 what도 나왔죠. use electricity입니다. what과 that의 구별에서 앞을 보고 뒤를 보는 거 기억나죠.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선행사의 유모. 아, 선행사 없다. 오케이, 정답이 what.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러면 뒷문장을 안 본 거잖아요. 근데 뒷문장이 불안전하잖아요. use electricity.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what.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해석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봤더니 how many things can you remember? 주어하고 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remember의 목적이 여기 있던 거죠. remember 실제로 뒤에 여기 있었던 거죠. 그게 뭐야? 선행사에 있는 거지. 핵 소름. 그거 어떻게 돼야 돼? 오, what이 아니었던 거야. 기본 첫 번째 포인트는 선행사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에 있는 없는 거로 선행사가 핵심적인 게 아니라 선행사는 저 멀리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전체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전기를 쓴다는 건 너입니까? 기억입니까? 띵스입니까? 띵스입니다. 선행사 개시네요. 관계대명사 대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설명드리는데 what, that의 구조에서 that을 다 공부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what, that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경우는 어떻다? 선행사를 이렇게 숨겨 놓는 거다. 혹은 관계대명사로서 뒷문장이 불안전한가 안 불안전한가 이런 걸 좀 따지는 것인데 누가 봐도 use the electric set 두 단어만 딱 봐도 좀 불안전하잖아. 여러분 좋아하는 거 형태적인 거로 봤을 때도 전기 쓴다. 전기가 쓴다가 아니라 전기를 쓰는 거라니까 주어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고르게 하겠냐는 거죠. 오케이? 시험 문제는 깊게 깊게 봅니다. 선행사가 있는 거 없는가 잘 따져 보셔야 되겠다. 12번 그 다음을 향해서 갈게요. 자, 12번은 extrude operation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that과 who's가 나왔습니다. 자, who's가 좀 더 비정상이야? that이 비정상이야. that 많이 봤어요. who's 많이 봤어요. that 많이 봤죠. 비정상 who's를 공략해야죠. who's는 누구? 소위격 관계 대명사. 이거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선행사의 명사. 노래 기억나잖아요. 선행사의 명사. 그래서 loss의 struggle.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맞나 했어요. 이상하게 생긴 거야. struggle and resistance가 병렬로 돼 있고 뒤에 확실한 동사가 develop이잖아요. 그럼 해석해보면 투쟁과 저항은 강렬함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면 투쟁과 저항인데 법의 투쟁. 법이 막 투쟁하나? 저항. 법이 저항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되는 것 같아요? 막 법이 저항에 적용하려는데 안 돼요! 막 그래요? 이상하잖아. 어때? 안 맞다. 그랬을 때는 이 문제에서 선행사의 명사가 아닐 경우 death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뒷문장이 struggle and resistance 누가 봐도 확실한 주어고 develop이 동사 그 다음에 strength 목적으니까 완전한 문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death을 고른 다음에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수많은 death 중에 어떤 death인가?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death은 워낙에 많은 영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문법으로서 이 death이 갖고 있는 용도는 전체 맥락을 해석해봤을 때 가능합니다. 특히 이것이 가지어 진지어의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through라는 전치사고 one of the mer is very long 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바로 강조 구문의 일부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죠. 이 문장을 딱 보고 강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은 이 강의를 들 필요도 없어요. 하산하셔도 돼. 근데 보통 딱 보고 강조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시험 문제에서 됐과 후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가장 애매하고 시험에 많이 나온 후수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우면서 됐이 갖고 있는 용도를 막 생각해 본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 it is와 됐이 나오면서 뒤에는 나머지 문장이 나오고 위에 있는 강조 대상이 나왔구나 라고 하는 강조 구문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조 구문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it is와 됐이 나오고 이 중간에는 강조 대상이 나오고 뒤에는 나머지 문장을 쓰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it is댓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녀석은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강조 구문이다 라고 따져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봤을 때만 이런 가정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it is댓 선생님이 색깔 칠해놓은 이유는 강조 구문으로 알고 싶으면 얘를 없앴을 경우에 문장 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그럴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석됩니다. Through the operation, 자연의 변하지 않는 법칙 중 하나의 작용을 통해서만 투쟁과 저항이라는 것은 강렬함을 만들어낸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수로 쓰지 않고 강조 구문으로 발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강조 구문까지 12번까지 진행해 봤고요. 다음은 13번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3번에는 that과 what의 구조 또 나왔죠. 선행사를 발견해 주세요. 선행사 있어요? 누가 봐도 확실한 something 있네요. 그 다음 뒷문장이 불안전한가요? 그렇습니다. 불안전한 love to do. 두의 목적어가 없는 상태죠. 그러면 선행사가 있고 그러면 that. 뒷문장이 불안전한데 그러면 what.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불안전한 녀석의 what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that이 돼서 단순하게 관계대명사로 선행사를 꾸며주는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는 구조다.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 이게 정답이 됐고요. 그 다음 14번에는 who's하고 which가 나왔는데요. 동사인 sheot이 나왔고 앞에 나와 있는 mechanism이라는 선행사가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which하고 who's가 나오는데요. who's하고 which에서 mechanism의 snap 혹은 snap이 어떤 걸 멈춘다 혹은 닫는다 이런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14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고민을 해보셔야 되죠. 일단 who's는 선행사의 명사였죠. 그래서 mechanism의 snap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떤 mechanism이 갖고 있는 snap이 닫혀진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나 when not in use는 부사절이니까 쓰여지지 않을 때 이렇게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위치가 될 경우에는 시험문제에서 위치는 관계대명사로서의 위치니까 앞에 있는 mechanism이라는 선행사가 뒷문장 어디인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문장에 있는 mechanism을 이 자리의 목적어에 들어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니까 앞에 있는 mechanism이 바로 선행사가 된다는 면에서는 위치가 되기보다는 who's로 정답을 골라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답은 who's가 되는 거. 그래서 선행사의 명사 어떤 mechanism의 겉에 있는 snap이 닫혀지는데 더 이상 쓰여지지 않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mechanism의 snap이라는 것 자체가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잘 봤더니 앞에 있는 outlet이라는 녀석의 snap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아니라 그 electric outlet,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기 콘센트 있잖아요. 전기 콘센트의 겉에가 닫혀지는데 쓰여지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mechanism 자체가 그렇게 전기 콘센트가 그런 mechanism으로 겉에 닫혀져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사를 outlet으로 받거나 mechanism으로 받거나 어쨌든 그 겉에 있는 snap이라는 것이 안 쓰면 닫혀지는 구조. 이렇게 정답을 봐서 위치가 들어갈 구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 다음에 14번 다음 문제 15번을 향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and하고 that을 물어봤네요. 이 문제는 또 뭘 물어봤을까요? 네, 처음 보는 문제일 수 있는데요. and하고 that은 관계대명사로서의 that과 and는 접속사로 쓰여졌던 접속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둘 다 접속사가 될 수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that은 선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nd는 병렬 구조가 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병렬은 뒤를 보고 앞을 봐야 돼서 prevent라는 동사랑 똑같이 생긴 동사 원형을 찾아봐야 됩니다. 동사 원형을 찾아봤더니 쭉쭉쭉쭉쭉 봤을 때 이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혹은 비동사와 S가 안 붙었으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면에서는 그런데 prevent하고 are 이라는 녀석이 똑같다고 하기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prevent, burning, and pain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걸 목적으로 봤는데 이 비동사에는 특징이 앞에 있는 대열이 아까 봤던 문장처럼 주어가 아닌 부사로 쓰여지죠.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이 누구냐면 Supernatural powers over pain and heat 뭐 이런 것들이니까 주어가 있는데 그러면 연결이 됐을 경우 얘가 주어고 얘의 주어는 누구냐라고 하는 앞에 대열이 같이 있었던 거냐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병렬이 아닌가 접속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면 that이 됐을 경우에 생각을 해봅시다. prevent가 동사인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리고 해석을 해봤더니 burning and pain 화상과 고통이라는 것을 예방한다고 적혀있죠. 그럼 누가 예방할까 쭉 봤을 때 prevent에서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가 나죠? prevent에서 S가 안 붙었다. 오케이. 그러면 얘 격과 선행사를 따졌을 때 격은 무슨 격? 주격. 선행사는 누구?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수명사예요. 찾습니다. 우리 복수명사. 얘지 뭐. 그렇지? 그러면 아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싶은 거죠. 그러면 얘를 꾸며준다. 맞는 것 같아. end랑 연결되는 병렬이 없어. 정답을 대수로 풀 수 있다는 것이죠. 파이어워킹이 나왔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파이어워킹이 뭘까요? 불에서 걷는 거죠. 불 위를 걷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사람들은 speculate that. 대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러면 there are supernatural powers of pain. 고통이나 열기 그리고 혹은 그런 super natural power가 있다고 생각했다. 혹은 mysterious brain chemicals. 아주 신비로운 뇌에 나오는 어떤 화학물질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은 고통과 화상을 예방하게 되는 아주 미스테리한 뇌에 화학물질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supernatural 즉 초자연적인 힘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런 건 없고 미스테리하게 훌륭한 뭔가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뇌에 그런 화학물질들 이런 게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점이죠. 그런 면에서 대시 나왔고요. 특례 시험은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일반적인 패턴을 따라가서 내기보다는 다양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냈을 경우에는 쫄지 마십시오. and 대신 but 나올 리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that이 나왔다. 그러면 아 관계사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개념 격과 선행사를 따졌을 때 명확한 녀석 이런 걸 골라보시면 정답이 되실 수가 있겠죠. 자 15번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 문제는 but the rule of a what 혹은 which underlies hardness remains 라고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what과 which의 구별이죠. 신기한 what과 that의 구별이 아닌 what과 which의 구별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 of라는 전치사에 숨어 있습니다. 전치사 다음엔 관계대명사 나갈 때 wh로 출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관계대명사나 what 같은 절 내지는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what과 which는 결국은 뒷문장이 불완전한데 그리고 둘 다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있나 없나 정도로 물어본 거죠. 선행사가 여기 있어요. 예 눈 크게 더 높죠. what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what이라고 하는 녀석이 되면 뒷문장의 언더라인은 누구냐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또 remains라는 동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 문장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그 과정에서 관계대명사로 선행사가 없고 불완전한 형태. 이거를 what으로 골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정답이 위치는 안 돼요 라고 하게 되면 이 위치의 선행사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위치의 선행사는 명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겠죠. 그럼 누가 봐도 riddle입니다. 수수께끼예요. riddle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riddle of riddle이 됩니다. 그러면 수수께끼의 수수께끼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순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what으로 골라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16번까지 해보았습니다. 다음 17번이에요. 17번 it과 대세 구조. it과 대세 구조. 처음 보는 it과 what의 구조네요. 이 문제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될까? 얘는 it하고 what이 갖고 있는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it은 대명사. what은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문장은 문장을 이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 구조에서 뒷문장이 will live라고 하는 동사 나와 있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살게 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앞에 있는 healthy diet. few calories than 나와 있죠. 이 문제의 핵심적인 거 than을 괄호치고 누가 나왔냐면 수요어랑 연결. 그럼 누구? 이렇게 생각해야 돼. 뭐죠? 예, 비교급이죠. 이 문제는 관계사면서도 비교급을 마구마구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인 경우에는 한 가지 개념으로는 바로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급이라고 하면 잘 생각해야 되죠. 비교급 다음에는 than이 나오고 뒤에 비교 대상이 나와야 됩니다. 비교 대상은 잘 생각해 봅시다. 얘랑 어떤 걸 비교해야 되겠어요. 앞에 있는 거에서 주어랑 비교를 한다 치면 비슷하고 동등한 것끼리 비교를 해야 돼요. 이해 가요? 해석해 보면 이 타고 왓 줄 중에서 페드로 앞에 있는 마이스를 꾸며줄 때 40%보다 훨씬 더 적은 칼로리를 먹은 마이스 쥐들입니다. 얘들이 40% 정도 오래 더 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뒤에 있는 than이 또 나왔으니까 마이스댓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쥐하고 뒤에 있는 쥐들 이 둘을 일단 비교한 거예요. 그쵸? 응 근데 더 적은 칼로리라고 했으니까 어떤 더 적은 칼로리냐면 실제로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간주되는 것보다 더 적은 칼로리를 먹은 것인 겁니다. 그러면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40% 훨씬 더 적은 거 이렇게 돼 있는 A라는 부분과 뒤에 우리가 쭉 이만큼 나오고 있는 부분 이 B를 비교했다고 생각하면 둘이 같은 양상을 갖고 있는 녀석이 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eat하고 what의 구조에서 eat이 되면 it is considered to be a healthy diet 건전한 다이어트라고 간주되어지는 근데 그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라고 생각된다는 거지. 근데 앞에 나와 있는 40%보다 훨씬 적은 칼로리라고 하는 명사와 하나의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건 바로 what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건전한 다이어트라고 간주되어지는 것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what을 정답으로 골라보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what으로 골라봤을 때 얘랑 똑같은 녀석은 이 밑줄 친 40%보다 훨씬 적은 칼로리 이 두 가지에 비해서 건전한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것 이니까 명사로 끝나줘야 되는 거죠. 근데 eat일 경우에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명사절이 될 수도 있지만 명사절이라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한 덩어리의 명사로 묶여졌다는 점. 그래서 정답을 what으로 골라볼 수 있다는 점이죠. 또 다른 해석이 되는 문제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잇이 마냥이 되면 저 잇은 to be와 같이 걸려서 마치 가주어진 줄처럼 보이죠. 그래서 건전한 다이어트가 간주되어진다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consider가 무슨 동사였어요. 자, 여기에 볼게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받는 오형식 동사였죠. 이 자리에서 목적어가 앞으로 가게 되면 비동사 pp be considered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남은 형태 저게 투부정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투부정사는 주어라고 eat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 그럴 때는 또한 정답이 될 수 없는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17번 문제는 건전한 다이어트라고 간주되어지는 것보다 40%보다 훨씬 적은 칼로리를 먹게 된 쥐들은 will live a 40% 정상적인 다이어트를 먹게 된 쥐들보다 40% 더 오래 살았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명사와 명사를 비교한 것 그래서 정답은 뒤에 있는 what이었습니다. 자, 18번 문제 또 위치하고 where이 나와있는 완전 불안전 여부 자, 이 정도 왔으면 우리 딱 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head to use 라고 하는 동사를 한 덩어리로 묶어 보시면 뒷문장에 our imagination 목적어 있으니까 어, 완전하구나 where로 골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head to를 head와 투부정사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즉 이 자리에 목적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투부정사를 부사적 용법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게임이라는 단어가 위치에 들어가면서 위치는 이 뒷자리로 오게 됩니다. 이 자리로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게임을 했는데 we had game 우리가 경기나 게임들을 가졌다는 거죠. 뭐 하려고? to use our imagination 우리의 상상을 쓰기 위해서 상상을 이용하려고 우리가 많은 경기를 가졌고 우리는 경기나 게임을 가졌고 우리는 경기를 했다 라고 한다면 정답을 위치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윗문장과 아랫문장에 무언가가 있어서 맥락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답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we all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써야만 했던 경기를 했다가 되는 거죠. 이 그런 원문 자체가 창의성을 이용하고 상상력을 써야 되는 게임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팀원 이름 맞춰기라든가 어떤 물건의 이름을 만들어보기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we all이 되는데 위치도 면밀하게 따지면 안 될 이유는 없다 라고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정답은 where로 같아 이제 하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의 정답은 where 자 19번과 20번 빨리 가겠습니다. 19번에 1762년 나왔죠. 이 섬은 영국에 의해서 taken 취해집고 점령됐는데 who 혹은 where restored it the following year the French 프랑스인에게 대달러 되어지는 이어의 그것을 회복하고 보상하게 됐다. 이런 구조가 되죠. 여기서는 where과 who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로 누가 봐도 완전 불안전 여부를 따졌기 때문에 restore 이란 동사의 목적어가 있고 주어가 필요하니까 who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낸 가장 큰 출제의도 뭘까요? 선행사인 English를 사람으로 보실 수 있겠는가?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English는 영어라는 뜻도 되지만 영국 문화 혹은 영국의 영어의 라는 형용사도 되고 영국인이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특히 the English 라고 쓰게 되면 영국인들 정답은 who로 문제를 풀실 수가 있는 거죠. 20번입니다. They're staying inside a house all the time. 위치와 대세 구조 민스 나왔고 콤마 나왔으니까 냄새 나야죠. 관계대명사 계속정령법 위치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20번까지 진행해봤고요. 21번 그리고 40번까지도 또 열심히 한번 공부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